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샬롬교회 조사무엘 목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민족에게 닥쳤던 다양한 위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쳤던 제일 근본적인 위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열한기 하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서기관 사반에게 넘어가고 사반은 이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요시아의 전 왕이었던 요아스는 패혁한 왕이었지만 요시아는 그렇지 않아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요시아는 옷을 찢어가면서 깊은 회계를 합니다 그리고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왕과 온 유다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게 합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의 우상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온 국민의 신앙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개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다툼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만연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세상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가 다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교회들까지도 이 세상의 영향에 먹혀서 변질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개혁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재발견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자신의 중심을 내어주는 패배는 그 중심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중심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모시려면 오직 나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기가 귀찮아지고 기도하기 피곤하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벌써 조금씩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육신에 채찍질을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개혁은 우리의 인생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 직장, 우리 나라까지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나라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은 그 한 영혼이 진정으로 개혁되어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전하는 영혼이 된다면 그 영혼 하나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영향력에 흔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심령을 가르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서 뜨겁게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구TV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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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